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광주 전남에서도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한낮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을 때는 야외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화상을 피하려고 팔토실을 하고 모자까지 눌렀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황. 현재 시간은 11시 30분, 현재 기온은 31도입니다. 하지만 그늘 한 점 없는 논밭에선 그보다 3, 4도 이상 높게 느껴집니다. 준비해온 물을 머리에 부어봐도 더위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처치하려고 어쩔 수 얻어서 하는 거지. 그러니 그나마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도와서 못 살고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지. 광주 전남은 7월 25일부터 폭염특보가 차례로 내려진 이래 일주일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광주 전남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는 38명에 달합니다. 대표적인 온열 질환인 열사병과 탈수는 어지러움과 가슴 답답함 등의 증상이 동반됩니다. 병원에서 당일 치료가 가능하지만 온열 질환을 방치할 경우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은 내가 왜 갑자기 왜 이러지 하면서 쓰러질 수도 있고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온열 질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119 폭염 구급대를 운영합니다. 전라남도와 일선 시구는 그늘막과 그린통합 쉼터 등 폭염 저감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 발효 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폭염 대응 생활화를 당부드립니다. 장마가 끝난 뒤 불볕 따위가 계속되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서혜령입니다. MBC 뉴스 서혜입니다.